아 나 자기 전에 어머나 얼굴 보이네? 아 이거 네 잠깐만 이게 그 뭐야 야 여러분들 그 뭐야 댓글 보내니까 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 너무 창피해 야 나 자기 전에 이렇게 자극 켰어요 안돼요 나 너무 졸려와서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어차피 어두우면 내가 구글 조명? 아 나 그러면 여기 이거 조명 올릴게요 근데 얼굴 노랗게 나오는데 괜찮아요? 아 맞다 나 별낯이 입고 있는데 아 별낯이 입고 있어 제일 편해 이거 아니 난 자기 전에 왜 난 별낯이 왜 아 나 너무 늘어났어요 지금 아 맞아요 이거 엄마가 숨겨놓고 제가 찾았어요 아 우리 배우 이준영씨 오셨네요 안 자고 뭐했어 존아 아 이거 미국 국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났어 이거 제대로 입잖아 그럼 여기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났어 여기 아이고 너무 잘 보인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날씨 거의 내려봤을 수명 끝났어요 이거 내가 볼 때 불 좀 줄여야겠다 이거 잠깐만 잘 입을게 이게 자꾸 어긋나요 옷이 왜 이거 편해 왜 이거 편해 나 왜 입으면 안 돼 너무 어두워 얼굴만 보이지 아 나 원래 인스타 라이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 갑자기 나 우리 키스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 어 그래가지고 켰어 나 나 이거 별낯이 입고 인스타 라이브 하면 혼나는데 엄마가 몰랐으면 좋겠네요 아 머리 머리 많이 길었어요 지금 또 거의 뭐 아 잘 안보이죠 제때 보여줄게 아 뭐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 이제 열두시 지나서 일요일이구나 뭐했어요 더워요? 아 저 선풍기 켜놔서 괜찮아요 나 원래 인스타 라이브 안 하려고 했다고 나 키스님이 보고 싶어 됐어요 아 웹툰 봤어요? 아 웹툰 봤어요? 음 나도 집에 있었어요 아 오늘? 저 조카들 와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애기들이랑 놀아줬죠 음 촛불 아니야 나 이거 이거 불빛 불빛 하나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건데 왜 나 촛불이라 그래 이거 조절도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보여줄게 이렇게 어둡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둡구네 좀 야하잖아요 맞죠 그냥 켤게 이게 최대야 이거 불빛 뭐? 애기가 애기랑 놀아? 이씨 아가야 주지 아 약간 괜히 켰어 내가 끌꺼야 자꾸 그런거 내가 또 놀리려고 그러게 아 이거 옷이 너무 너무 늘어났다 기다려봐 뒤로 좀 땡길게 뭐 목이 다 늘어났어 이러다 진짜 다 보일 것 같아 어 이거 올리면 되겠다 아니요 전달 안 나왔어요 나 잘 나오고 그랬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나 여기 조명 앞에 가까이 와 있잖아요 맞어 네? 왜? 아니 이거 허리까지 늘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진짜 코 닦는거 아니에요 오늘 뭐 했어요 뭐 했는지 다 얘기해줘요 당신들 뭐 했는지 궁금해니까 아 아 아 말도 안 되는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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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갔다고요? 좋겠네요 좋겠네요 여기 남양주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와가지고 그냥 아기들 그 조카들이랑 집에서 놀았어요 비와가지고 멋있지 멋있지 아 아 조카들이랑 뭐하고 놀아주냐고요 아 음 약간 저는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하니까 재밌어하죠 그냥 춤 춤도 같이 추고 그 조카랑 춤도 같이 추고 그래 아 그쵸 옷 잡고 내려가죠 아 괜히 켰다 별 날씨 잊고 하지말라 그랬는데 몰라 이미 끝났어 이미 켰어 어떡해 아 비 어디에요 지금 지역 여기는 비 살짝 그쳤거든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비 별 날씨 놀리지마 아 수원 음 어어어 이시간에 누구한테 왜이렇게 근데 근데 이거 별낮이여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보여주면 너무 야해서 이거 안될거같아 아 나 이거 별낮이 웃고있는건데 깜짝 깜빡했어 바지 바지는 별 아니에요 바지? 안돼 안돼요 밑에는 뭐가 몇년째에요? 아 캐나다 아니구나 페루키스면 안녕 내가 너의 생각이었는데 정말? 내가 너의 사랑 감사합니다 바지 입고있어 야한생각 하지마요 입었어요 입었어 근데 방 불키면 나 너무 민망해서 안되요 약간 자기전일을 해요 바지 무지개 바지는 아닙니다 그냥 반바지에요 반바지 파란색깔 아니 암 나 놀리지마 자기전에 인스타라이브 몇시전에 잘거냐구요? 나 잘라고 나 진짜 자기전에 잠깐 인스타라이브 킨거에요 별낮이 오래됐죠 별낮이 오래됐죠? 5년 넘었지 아니다 별낮이 엄청 오래됐죠 꽤 오래됐지 나 근데 나 이거 근데 이거 IGTV나 이거 저장 안할라고요 자기전이라서 나는 너무 창피할거 같아요 자기전이라서 창피해요 5년 넘게 왜해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아 아 아 아 나 잘게요 알았어 빨리 잘하고 애니까 또 아 아 내일은 저녁에 켓스민이 같이 응 같이 인스타라이브 해볼까 생각하는데 누가 녹화해요 아 이거 녹화할수 있어요? 아 이거 녹화된다고? 어떻게 아 녹화할수 있어요? 저 어깨운동이요? 어깨운동 안해요? 없는데? 그냥 전신하면요. 아 저장 안에도 올린다고? 괜찮아요. 그냥 뭐.. 아 화면 녹화가 있어요. 뭐야 핸드폰으로요? 오마이갓.. 뭔 별개 쓸까요? 뭔 별개 쓸으세요? 아 날씨별? 날씨별을 왜? 날씨별 개수를 왜 세요? 왜? 아 네 날씨별 안 세요. 내가 봤을 땐 이건 인스타그램에 다 놀리려고 나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집에서 나시 많이 입어요. 왜냐면 더워. 열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나시랑 반바지 입어요. 근데 이건 진짜 오래 입었죠? 근데 이건 진짜 오래 입었죠? 나 우리집 온다고요? 누구야? 방금 너 누구예요? 주소 알려달라고요? 안 되지. 이렇게 다 오잖아요. 나 주소 알려주자마자. 사장가요? 아 지금 제거 인스타그램 보고 있으신 분들 다 누워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다 아 누워 있어? 아 진짜? 뒤집어져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물구나무 하고 있다고? 물구나무 하고 있다고? 아 다 알죠? 지금 시간에 이제 딱 뒤집어져가지고 휴대폰 보다가 그냥 그대로 잠드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죠? 딱 걸림? 딱 걸렸어요? 어... 아니 내가 뭐... 너네가 나 놀리지. 나 안 놀리... 아니 뒤... 아니 뒤집어져 있는 게 왜 놀리는 건데요? 나 이해가 안 돼. 아 게임하고 있었다고요? 조명 빨개요? 아 이거 지금 불 끄고 이거 뭐야 불빛... 이거 뭐 약간 그... 밑에... 밑에 초 있고... 그... 초 냄새나면서 불빛 조금 비춰주는 거예요. 원래는 좀 약하게 해놓는데 지금 얼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내가 잠깐 좀 밝게 해놓은 거예요. 살짝 일부러 좀 밝게 했어요. 어... 야... 예? 촛불 아니에요. 이거 조명이에요. 내가 이거 뭐 어떻게나 보여줘.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줄까요? 근데 이게 그 불... 불 열로... 불 열로 얘... 이거를... 뜨겁게 해서 얘가 좀 액체가 됐어요. 이거... 나 이거...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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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다가 초 올라오면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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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라고 해요. 이거 이름 뭐라고 해요. 캔들 라이트? 캔들 워메? 캔들 워메? Leute '! groan Давайте score. 캔들 워메 캔들 워메? 아... 캔들 워메... 캔들 워머라고 해요? 아니 지금 여기는 밝고 여기 불빛은 밝고 이게 휴대폰은 잘 안보여요 지금 이거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살짝 어두운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가까이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인스타그램 괜히 켜서 맨날 나 놀리려고 그죠? 진짜 형 몰라요 무슨 형이지? 잘 모르겠어요 날씨 좀 내려왔죠 이불로 감싸면 돼요 아 삶의 낙이 난 울리는 거라고? 이야 술? 저 술 안 먹었어요 술 살쪄요 술 잘 안 먹어요 요즘에 그리고 술 먹으면 라이브 안 켜죠 술 먹고 라이브 켜면 안 돼요 자기 전에 해놓은 건데 뭘 술 먹으냐고 물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혼나 아가야 나 놀리는 거 재밌어요? 놀려세요 저 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 뭐라고요? 술 먹고 라이브 켜면 어떻게 되냐고요? 엄청 귀엽죠 아 죄송합니다 안 할게 술 먹고 하면 안 돼요 라이브 근데 저 머리 많이 길렀어요 보여요? 벌써 이만큼 길렀어요 저 약간 벌써 앞머리가 눈 덮었어요 이거 봐요 그쵸 보이시죠 머리 안됩니다 술먹고 라방 안됩니다 나유 1211님 안됩니다 뜯 예정이었습니다만 키승이가 너무 어둡다고 무서워하니까 내가 얼굴 한번 보여줬는데 내 얼굴이 더 무서운 내 얼굴이 더 무서운 그쵸 자야죠 내일 또 애기들 놀아줘야죠 월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또 파이팅 해서 스케줄 해야죠 음 알겠어요 잘자고요 에? 야 인도네시아 키스미 안녕 대구 키스미? 잘자고 아 중력 때문에 좀 올려줘야 돼요 네 행복한 꿈 꾸세요 굿밤 시어노피페이 손 너무 예뻐요 아 손? 저 손 예뻐요 행본가 네 무섭죠 그쵸 미안해요 알겠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자고요 안녕 인사해야지 내나가죠 여러분 빠이빠이 잘자요 잘자요 잘자 빠이빠이 끌게요 안녕 뜨거워 휴대폰 뜨거워졌어요 끌게요 안녕 꿈에 나와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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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